이 딸기 완전 귀엽다 맛있어? 응 완전 상큼해요 이제 들어갈 딸기를 잘게 썰어줄게요 살 조심 네 기둥아리 안돼도 개작했죠 기둥아리가 뭐야 꼭지 꼭지 옳지야 얼굴 잘한다 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설탕과 소금을 부어주세요 그다음은 닭 다시 저어주세요 오늘 기계를 안쓸거야? 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? 팔아 풀텐데 괜찮아? 괜찮아요 많이 물지 한참 더 해야될텐데 팔 괜찮겠어? 괜찮아요 언제쯤 그만하면 되는데요? 계속 풀어 뽀얗게 올라올 때까지 젖다보니 팔이 조금 아프네 팔이 아파 그래도 많이 아프진 않아요 참을 수 있겠어? 참을 수 있어요 팔이 너무 아프다 팔이 아파? 네 그다음은 계란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크림화를 다시 해주세요 크림화를 다시 해주세요 크림화를 다시 해주세요 크림화를 다시 해주세요 기계 쓸까? 아니요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계란도 넣고 크림화를 완성해줍니다 크림화를 완성해줍니다 수고했다 우리 주진이 네 아 팔아파 그 다음은 가루를 채쳐 넣어주세요 탁탁탁 오! 사살 사살 왜 이렇게 터프해? 옳지 사살 있었으면 반죽해주세요 반죽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는거야 이렇게 잠깐만 엄마 가르쳐줄게 이렇게 가볍게 자 해보세요 네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우유를 넣어주세요 자 아까 엄마가 가르쳐준대로 반죽을 옳지 가볍게 옳지 잘한다 자 주걱은 요렇게 잡아 요렇게 요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잘한다 딸기 넣어볼까 네 자 딸기 수진이가 넣어봐 그 다음은 제가 반죽할래 옳지 어 수진이가 반죽해 옳지 잘한다 컵에다가 부어주세요 요 70%만 채워줘 탈탈 털어주세요 왜 탈탈 타는데 얘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오 수진이 그런것도 알아? 네 그 다음은 이걸 올려주세요 자 완성 우와 잘 구왔네 자 엄마처럼 짜봐 네 자 수진이도 짜봐 네 쉽진 않을거같아 옳지 잘 짠다 옳지 딸기 옳지 딸기 어이구 잘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어이구 잘했다 옳지 잘한다 우와 엄마 다 완성되었어요 어때요? 와 완전 이쁘네 휴가 파우더로 뿌리면 더 예쁘죠 뿌려볼까? 네 잘 뿌릴 수 있을까요? 그럼 잘 뿌릴 수 있지 더 세게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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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다 하나 먹어봐야지 엄마 나 먹어봐도 돼요? 그럼 수진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네 맛봐봐 어떤지 맛봐봐 어떤지 맛봐봐 어떤지 음 음 맛봐봐 어떤지 음 음 음 맛봐봐 바삭한 부분이 제일 맛있네요 바삭한 부분이 제일 맛있어? 네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네 네 엄마도 하나 먹어볼까? 먹어봐요 그래 잘 먹을게 네 엄마도 얼른 먹어봐요 음 음 음 세상 달콤해요 음 촉촉하니 맛있네 그 다음일에 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